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파주시 탄압면에 위치한 장릉이에요. 파주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인 인혈왕후의 능인데요. 1731년에 지금 이 자리로 옮겨 왔었는데 파주 시민한테 개방은 2018년도에 했다고 합니다. 저기 고진억한 분위기입니다. 이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. 이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. 이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. 이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. 아래로 잔디밭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. 파주 삼릉보다는 규모가 좀 작지만 아이들과 아니면 부부 연인들끼리 파주의 고진억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파주시 탄압면에 있는 장릉을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파주시 탄압면에 있는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. 파주시 탄압면에 있는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. 참고로 옮겨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